국민의힘 얘기할 때 일단 천하제일검 한동훈 얘기 먼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재밌더라고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정재씨하고 둘이 현대고등학교 동기거든 나도 동갑이잖아요 이정재씨 현대고등학교 나고 다 알고 개인적으로 보고 그랬는데 근데 저 기사 나오고 이정재씨 욕먹고 그러더라고 겟딸들한테 욕먹고 그러는데 난 여기서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저기가 어딘지 알죠? 버드나무 집인가? 열라 비싼데요 생갈비같은거 1인분에 10만원 넘고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민주당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벚꽃 써라! 그 얘기는 이재명 벚꽃 쓴게 찔리는거에요 왜 이게 이렇게 됐대니까 벚꽃 써라! 전 국민한테 이제 알려졌잖아 벚꽃 쓰면 안된다는거를 샴푸 사면 안되고 아 나 죽었네 이거는 소고기 사면 안되고 이걸 뭐 개따리 오고 다 아는거에요 그래 그게 더 웃겼어 나는 아 이거 알긴 안해 벚꽃인지 확인해라! 알긴 안해 알긴 안해 큰일 하셨어 내가 근데 여기서 사실 나도 저걸 누가 냈을까 정도는 궁금하더라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정재씨도 워낙 뭐 지금 뭐 세계적 배우고 돈 워낙 많고 아 내가 밥 한번 샀게 좀 이정재씨가 내면 더 웃긴거에요 그렇지 어 그리고 이정재씨 무슨 자기도 뭐 법인 있어요 그거 더 웃긴거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답은 하니 하니 개인 카드로 개인 카드로 내는거야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철저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철저하지 미리 들어가서 밥먹기 전에 자기 개인 카드를 내놓고 이걸로 결제하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먹었대 그러니까 뭐 누구처럼 나오면서 신발끈 메고 이런거 안했다는거에요 신발끈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이런거 아니었다는거야 개사 때 신발끈 아 나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이 기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가져와봤구요 요즘에 한동훈 장관이 거의 이제 그 국민의힘 중심처럼 돼버린거 같아 모든 기사가 그렇고 민주당도 모든 십자포화를 다 한동훈 장관한테 하는데 하면서 맨날 바보대 그러니까 인자는 안하잖아요 또 며칠 동안 안해요 그치 그 저 최강욱 전 의원은 괜히 발끈했다가 또 바보대고 괜히 하고 뭐 내가 빌런이야 뭐 이러고 또 바보대고 빌런 맞지 빌런 맞지 그럼 빌런이 뭔 뜻인지 모르는거 같아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사과를 안하니까 아 신발끈이 뭐냐면요 계산할 때 그 사람들 나갈 때 신발끈 묶는 척하면서 안 나가서 시간 끌어서 딴 사람이 에이 뭐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산하게 만드는 아주 옛날 코드예요 최악 최악이죠 최악 요새는요 잠깐 사라져요 화장실 가 있고 그래 그러니까 아 진짜 빵 터졌네 저는 무조건 핸드폰 겁니다 야 너 어디있냐 막 야 빨리 다 묻고 나가잖아 야 우리 n분의 1이야 막 그럼 얄짜롭게 해야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한참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바보대 있잖아 이게 민주당이야 멍청아 이걸로 해가지고 아휴 이게 뭐야 또 최강욱이 또 발끈해가지고 아휴 그 양반은 이렇게 왜 얘기를 하는지 진짜 모르는 것 같아 나는 기사 이거 이걸 읽어보고 얘기를 하지 막 이런 취지잖아 그렇죠 그 전에 그 암컷 그 행태가지고 그냥 그렇죠 그걸 받아준 거지 최강욱이 올린 글을 뭘 읽어요 읽거나 만하지 그렇게 뭐 있어요 뭘 읽어 자기가 쓴 글도 아닌데 그리고 또 또 지금 내가 빌런이야 뭐 이러다가 또 바보대고 그러니까 그래 누가 빌런이야 이거지 응 맞아 응 이거잖아 그렇지 내가 빌런이야 응 아 진짜 참 우리 신정예님 열렬 윤 대통령님을 응원한 입장에서 함정이든 표정이든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처신을 어떻게 하는 데는지를 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저기 이제 작년 9월 사절 저 용산 관저 공사 마감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맞아요 하여튼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입이 열 개라도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할 말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언론 보도가 안 나온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기사 좀 한번 봅시다 이따 요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요한 형신위원장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우리 또 송영길 대표 여기는 잠자마다 또 나왔어요 아 그 2000년도 새천년 오오오 NHK 그거를 뭐지 그게 새천년 NHK 새천년 정확하게 시기가 2000년이요 2000년 2000년 5월 17일이야 58일 전날이잖아 요즘에 소영길 전 대표가 그냥 한동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는데 더 바보가 되는데 계속 그렇지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때 그 얘기했잖아 그 룸사롬 가서 응? 그렇게 술 먹고 한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뭐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생활 습관 때문이다 그랬더니 소영길 대표 역시 여기도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못 알아들은 거지 야 그거 나 형이 사준 거야 룸사롬 아니고 달란주점이야 그러면 어디다 돈 썼는데 그럼 거기 안 써 딴 데 갔을 때 썼다는 거야 그럼 또 무슨 소리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 이거 너무 웃겼어 룸사롬 아니고 달란주점이야 하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야 왜 이거 나 거기 달란주점 한 번 간 거 갖고 23년 전에 갖고 그만 좀 해 이거잖아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예요 지금 난 이거 너무 웃어가지고 아까 근데 이거를 또 한동훈 장관에 또 받았어요 5.18 민주화 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광주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서 술을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을 한 것이 팩트고 나머지는 의견이다 송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아주 희귀하죠 여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 여성 동료도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참 실명은 좀 그분이 그래서 이 개를 떠났어요 어 이 바닥을 떠났다 그러네 야 이게 어떻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룸사롱이 아니고 달란주점이고 형이 사줬다 저분 의식구조의 전근대석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있는 거예요 형이 사준 거야 선배가 사준 거야 그럼 가도 돼? 그러니까 5.18 전날 그럼 그 형은 뭐가 돼? 그 형도 대충 비슷한 분일 텐데 우리가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럼 또 추적해? 할 수 있어 2000년이면 누가 돈 내는지 그거 뭐 할 수 우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자 그건 둘째치고 그냥 뼛속 깊이 뭐가 있냐면 나는 그래도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그래도 돼 근데 왜 그래? 또는 너도 그랬잖아 근데 왜 나만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저걸 보면서 아 그래도 5선에 인천시장에 옛날에 또 또 뭐 했죠? 문정부 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그거 자매결연? 뭐 하여튼 뭐 왜 블라디보스톡을 했을까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송영길 블라디보스톡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지금 저런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게 참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그 정도의 화려한 경력을 당대표까지 하고 할 것 다 한 사람이 서울시장 선거를 나갔는데 그렇지 40%도 못 얻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정치인으로 실패한 겁니다 그렇지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려와야지 아휴 그러니까 세계 타이틀 해가지고 졌어 그 사람이 다시 한국 타이틀 하겠다는 거예요 후배들 잡아먹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휴 참 우리 갓핸드님 신의손님 네 신의손? 계속 나와요 어느 분이 쓰셨어요 저희가 그냥 이름만 얘기 안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칸초님 맞아요 그분이 맞아 네 포엑스라지님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나니 부글부글 그냥 극으로 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태극기 만시에 아유 극은 아니고 하여튼 극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형 우리 이제 결정탈을 해야지 마지막 얘기 좀 하자 인효한 위원장이 최후 통첩을 했더라고 네 근데 이거 나는 우리 형도 만나서 그랬잖아 이제 아 인효한 위원장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지도부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는데 안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점의 문제라고 저는 봤는데 인효한 위원장이 너무 센 얘기를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오늘 완전 발권했던데? 이게 그러려고 공관위원장 하려고 혁신위원장 한 거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거잖아 일단은 인효한 위원장이 당 중진 또 친윤 의원들 용퇴 관련해서 했는데 계속 민기적거리고 이제 지도부에서 안 하고 공관위로 넘길 거다 그러니까 그럼 나 공관위원장 시켜줘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니야 사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공관위원장 시켜달라는 뜻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렇지 자 인효한 위원장 생각에서는 당신들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내가 공관위원장 돼서 희생을 시켜줄게 그렇지 이 얘기잖아요 거기 플러스 그 얘기는 희생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희생을 강제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지 두 번째는 공관위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네 당대표가 임명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그걸 나를 시켜줘 라고 하는 얘기는 당대표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지도체제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출마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거기에 플러스 당 지도체제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비대위 얘기까지 하셨더만 비대위라는 말은 오늘 처음 했어요 라디오에서 비대위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된다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얘기가 크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 발언 2시간 만에 거절해야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공관위원장 하려고 혁신위원장 했냐 안 맞겠다는 거죠 그럼 오늘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뭔가가 나올 거고 월요일 최고위원회 들고 옵니다 혁신위원회 들고 와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부터는 저도 예상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는 김기현 대표가 계속 대표하는 거에 대해서 형님이 어쩔 수 없다는 표현도 썼지만 계속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꽤 많았거든 그리고 혁신위원장에 딱 출범하고 물론 중간에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준석 대표와의 설화 문제도 좀 있었고 그런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인요한 위원장이 언론 주목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보수가 살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 많고 내년 총선이기려면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가 형도 그때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김병민이도 우리 지도부에서는 혁신위 얘기 적정적으로 수용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 하는 거 같지 수용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싸워버리니까 사실 오늘 최고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9명인데 정책위 의원장 오늘 안 했기 때문에 8명이 발언을 했어요 김병민 최고위원이 4번째로 발언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지금까지 3번 오늘까지 3번 혁신위 의견에 동조하는 발언인데 오늘 제일 셌어요 그 전까지 응원한다 했는데 오늘은 당이 희생하는 모습을 혁신위 의견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 정말 세게 했어요 보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봤죠 현장에서 지금 사실 이 정도 되면 김기현 대표 권위도 거의 떨어지고 당내에서도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도 참 지도부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형님은 내 형님한테 의견을 묻기에 참 어려워요 얘기는 해야죠 그래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저는 이 흐름 못 막는다고 봐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입장만 얘기한다면 본인이 어딘가를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타이밍도 중요한 거고요 상황도 중요해요 언제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인요한 위원장이 침범한 거예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화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이밍이나 상황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도하고 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변호를 하는 거고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건 당신 아니냐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혁신위원회 12월 24일까지인데 활동하는 게 내가 그러면 그때까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내일이면 12월인데 지금까지 성과를 뭐라도 해줘야지 라는 게 인요한 위원장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건 이제 시간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대중들은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 편을 보수 쪽에서 좀 더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렇죠 제가 기사를 안 보내드렸었는데 여기 있어요 기사 보면 오늘 내용이 여론조사가 그래도 김기현 위원장과 대표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인요한 위원장하고 김기현 대표 딱 두 분만을 놓고 인요한 잘하고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김기현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인요한 위원장 잘하고 있다가 38.4 김기현 대표 잘하고 있다가 23.9 대충 15%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 맞춘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조사를 왜 했겠냐고 거기서부터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숫자 때문이 아니라 이런 조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맞아요 이런 조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걸 누가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하고 무슨 딴 사람 무슨 국회의원 둘이 누가 잘해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렇지 누가 더 잘해 누가 더 못했어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이런까지 한다는 건 사실 지금 보수 내에서 많은 분들의 요구 제일 중요한 건 내년 총선을 이겨야 되니까 그게 일단 1등이 1번 가장 중요한 과제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음 총선을 이겨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잘못했으니까 거기가 물론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말이 상당히 동조를 받는다 그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그 흐름을 바꾸게 말았다 제가 이걸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당의 22대 총선 공천 방향은 글자로 얘기하면 희생과 헌신이다 그럼 우리 20대 대선은 공정과 상식 총선은 희생과 헌신 그랬더니 저쪽이 따라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원칙과 상식이래 단어 하나는 바꿔줘야지 갑자기 기침이 나와버리네 아무튼 지금 뭐 그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김기현 대표가 또 뭘 잘못했냐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야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빨리 전 대표를 안 와야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빨리 내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요한 혁신 현장에 가서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모든 목소리를 잘 못 넣어서 의견을 다 투합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참 성공가 어렵죠 참 어려운 시기인데 아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말 언제 숙제 다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스틸일 마스터님 저 말이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아까 저 얘기 꼭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연일 터지는 민주당발 뉴스 아주 흐뭇하긴 한데요 국힘이 그렇게 이탈하는 민심을 잘 주워담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저게 진짜 뼈때리는 얘기예요 한동훈 장관 차출이든 인요한 공관위원장이든 제발 총선 승리 좀 합시다 지금 대통령하고 친한 척 또는 자기 세나과시하고 있을 때인지 맨날 국민 민생만 말하지 말고 국힘 지도부 제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안 그럼 탈탕할 거임 저분 당원이시네요 뼈때리셨어요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다 좀 인지하고 일단 내년 선거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결국 형이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변한다는 걸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막 바꾼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내가 버틸래라고 한다고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 영향력 유지와 당의 이익과가 일치하면 제일 행복한 건데 해피하죠 그게 아닐 경우에 고민에 들어가는 거고 말이 길어지고 말이 안 될 것 같은 잠적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일단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또 뭐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요 우리 킹윤지키미님 아니 친윤이라 해놓고 친윤 중진들 전부 험지 나가라 해서 나갔는데 싹 다 떨어지면 누가 책임이죠 그러니까 킹윤지키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방향이 또 옳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는 지역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중진이든 친윤이든 지도부든 간에 그 지역의 그분이 아니면 의석을 뺏긴다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 봐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뭔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너지올까 이걸 얘기하는 거지 친윤 했으니까 죽어라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고민을 더 해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